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강좌 내용을 중국도자문화사라 해가지고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그 제1강입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한 15강 정도 했는데 앞에는 엑서사이즈, 제가 하이든 강의를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기가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되는대로 제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좀 외람되다 싶어서 이왕 시작한 거 중국 아예 성사시대 문화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말기까지 중국은 상하 5천 년이라 하잖아요. 신화시대가 한 5천 년 되고 성사시대가 그 이후로 역사시대가 한 5천 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역사시에 들어가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나라 말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부한 대로 성심성의껏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 교수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한 20여 년 생활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저 나름대로 독습을 해서 배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혹시 부족한 점이나 혹은 또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나 그러나 또 그건 좀 더 상시하게 알고 싶다 싶은 사항이 있다더니 이런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주시면 제가 승의껏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리즈로 앞으로 50회가 될지 100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그런대로 그래도 승헌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잘한다 싶으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혹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다섯 TV나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저는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선생님 앞에 가서 강의를 좀 들어야 될는지 그 시절에 책도 없고 오른 선생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많이 헤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인연이 있으려고 그랬는지 제가 중국 칭타오에서 공장을 한 25년간 경영하면서 중국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중국의 대단한 학자분들이나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또 그 계통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또 원수도 잃게 되고 이러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배운 바를 여러분들한테 토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도자기를 공부를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도자기라 하지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문화를 알아야 강의를 하는데도 그렇고 책을 보는데도 그렇고 쉽게 예력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지리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는 34개 성급 도시가 있고 23개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치칼시도 있고 또 자치주도 있고 특부도 있고 특글시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데도 좋고 그 다음에 책을 보는데도 편리하고 이해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 공부는 반드시 특히 문화사, 특히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지도 있잖아요. 중국 지도 다 한 부씩 서지면 가면 있을 겁니다. 놔놓고 수시로 보시고 또 챙겨보셔야 강의를 들을 때나 책을 볼 때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자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중국의 역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했죠. 그냥 하다 보니까 이사전달이 좀 불충분한 것 같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판서를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해야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또 구름잡는 소리 같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서도 하나 준비하고 또 적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중국 역사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하나랍니다. 이전에는 신화시대입니다. 사망오제 구름잡는 소리 한번 말겠습니까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하 상 서주 동주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대체로 보면 황하 북부죠. 중국 사람들이 화 화 화 문명이라 하잖아요. 황하강에 강맥을 따라서 흘러간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상나라 뭡니까 안양 쪽에 하남성 하나라 뭡니까 하남성 우주 쪽에 서주 동주 이런 주는 내나 그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춘추진국시대는 춘추는 공장님이 계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공장님이 주나라로 아주 높이 평가했잖아요. 주나라 시대 때 다 주역이 있었고 뭐 얘기가 있었고 다 그런 것들이 주나라에 있었고 이때는 확실히 상때가 이거 어느 문화 유적지가 상나라 아니면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각골문자부터 시작해 한자문화가 아주 성행했다고요. 중국시대 흘러오면서 진이 천하를 통해서 15년밖에 견디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섯 개의 나라를 전부 일괄적으로 잡아가지고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한나라 그 다음에 BC 200년에서 AD 200년까지 한나라는 BC 200년 이후에 신이라는 왕방이가 만들던 신이라는 나라가 한 10여 년 갔고 그 다음에 후한이란 말이에요. 전한 말기의 우리 상국시대입니다. 우리가 보면 신라가 BC 57년 고구리가 BC 37년 백제가 BC 18년이잖아요. 그때가 한나라 말기입니다. 우리의 유명기였죠. 그러면 우리 고조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한나라의 초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뭐 역사지안들이 보면 맞으려고 모르겠다고 부여 예맥 이런 데서 내려와서 고조선이 형성되고 고조선 그 한나라 초기에 우리가 고조선이 망했잖아요. 낭랑이라든지 진본 임둔 이런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뒤에 뭡니까 상국시대가 갔으니까 우리는 서한의 말기에 상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후한이 있고 서기 한 220년 되면 상국시대가 오잖아요. 위나라가 220년에 출발하고 서촉 유비의 서촉이 221년에 저 밑에 오나라 오나라가 송건의 오나라가 222년에 출발해가지고 한 5,60년간 서로 찢어 뽑고 하던 그런 시집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조의 위나라를 집어삼킨 사마염 사마염이 출발시킨 서진이잖아요. 서진 진이라도 서진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삼국시대고 일본은 뭡니까 조몽이나 야요이나 이런 시절입니다. 우리보다도 또 한참 일본은 더 떨어져요. 조몽의 역사나 야요의 역사는 난 뭐 정확하게는 믿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역사에 그려 나와있으니까 서진이 파랑의 난에 이어서 풍지박상계입니다. 이 시절에 뭡니까 파랑의 난으로 북쪽이 시끄러워지니까 5호 16구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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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나라가 남북으로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우후 죽순적으로 그러니까 서진의 파랑의 난에서 멀미가 난 일부 세력들은 어디에 갑니까 저 동진으로 동진 동진은 지금 어디냐 하면 항주 그 밑에 내려가면 샤오싱이라고 소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일대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죽는 7년 왕위지가 난정서 이런거 했던 나라야죠. 그러니까 북쪽의 전쟁의 진질번에 나서 우리는 음풍 노무라고 시나 얽고 거리나 잃고 하자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 하던 패거리들이 동진입니다. 이 사람들은 318년부터 420년까지 동진이 한편 서진이 박살나면서 5호 16국 북쪽 오랑캐나라도 많이 생기고 하니 그것은 뭐가 아니냐 선비족에 부기가 생겨나요 부기 선비족은 저 동북지역에 흥용강산 저 위에 대흥알경산맥 마지막에 알성동 이란 구례에서 출발합니다. 그 선비산 아래 그 동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선비족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말달리고 힘을 길러서 어디 호른베개를 호수가에서 거기서 다시 더 내려와서 따통으로 대동 거기 산서성 저 북쪽 항산 위에 산서성에 오대산이 있잖아요 대단한 질들이 많죠 그거 다 북위의 영향을 받던 말이에요 북위의 효문제가 나중에 당나라의 기초를 다 닦은 거에요 북위의 효문제가 내려와서 아 이건 뭐 우리가 중원을 잡으려 하니까 너무 북쪽에 치우쳐서 안되겠다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하자 내려가자 이래서 낙양에 가서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할 때 낙양의 모든 도시 정비 도시 계획 그걸 전부 다 북위에서 했습니다 선비족들이 심지어는 선비족이 우리 조상하고도 연결이 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맥 옛날에 부여 예맥에서 내려와서 고조선이 되고 고조선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부여라든지 북위의 선비족의 일부가 같이 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위는 386년에서 수나라가 시작되는 581년 그러니까 뭡니까 동진하고 남쪽의 동진하고 동진은 장강 이남입니다 북위는 황하 중부입니다 그러니까 동진하고 북위하고 겹치는 시기가 이게 위진 남북조 위 진 남북조 그래야 된다 말이야 역사 강의하는 거 아니냐 위진 남북조 북위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서위동위로 갈려가지고 나중에는 북주 북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수나라한테 흡수되고 수난 이렇게 위진 남북조 여러 소수민족들 다 수나라가 581년에 천하통일하잖아요 그런데 수나라는 불행하게도 200가지밖에 못가 한 30 몇 년간 그라고는 618년에 당나라한테 흡수된단 말이야 당은 618년부터 시작 907년까지 가요 907년까지 그 중간에 알록산에 낳은 뭐 홍건적에 난 베레베란들이 많아요 그 덕에 우리 고구려 유민중의 고선지 장국이라든지 또 뭐 신라의 장보고라든지 또 그 아이고 우리 학사 뭐 또 있잖아요 당나라에 출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당에서 활력을 많이 했지만 907년되면 당이 결국 망하면서 5대 10국 10여 5대 10국 10국은 뭐야 5대로 당이 망하고 난데 5대로 쭉 내려가면서 주변에 10개의 나라가 생긴다 사실은 11개 나라입니다 5호 16국도 사실은 5호 16국이 아니라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5호 21국입니다 5대 10국 5대 10국 5대 볼까요 10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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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ef 다 합해봐야 60년이 채 안 돼. 한 60년 되나? 그러다가 후주에 이건 다 후자 붙습니다. 왜 이 앞에 5대 10국이나 56국이나 이런 시절에 혹은 또 이 앞에 전부 다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후자를 붙여.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후주의 황제가 세종이잖아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세종. 성시가 시입니다. 시. 이 시자에요. 뗄라무 시자. 뭐 여러분 도자기 공부하신 분들 시요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요는 후주의 마지막 황제 세종이 자기 성을 따라서 성시가 시라. 그래서 이 사람도 세종도 도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좋아하다 보니 자기가 직접 도공들하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건데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실제 실물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후주의 마지막 5대 10국의 마지막 나라가 후주인데 후주의 걸출한 장수 중에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주의 세종이 조광윤을 북쪽 오랑캐를 무찔러라고 보내놨는데 이승계 위화도 회군하듯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요. 그게 960년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말하기를 북송이라 하죠. 조광윤은 자기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혹시 자기 후손들한테도 나중에 무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장수들 무장해제 시기고 과거 과거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문치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송 때는 정의 정오 같은 그런 대단한 유학자들이 걸출한 유학자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남송에까지 전통이 이어져서 남송이든 북송이든 다 같이 학문에 열중하는 선비들이 참 많았다고요. 문치주의를 하다보니까 물론 군사력은 좀 약하죠. 송나라는 남송과 북송이 있었는데 먼저 북송이죠. 북쪽에서 생긴 것이 북쪽이고 남쪽에서 일어난 것이 남송인데 960년에서 1267년 1271년인가 하여튼 북송 남송은 1297년까지 북송이 마지막 황제가 흥종인데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송은 황제가 9분입니다. 제8대 황제 흥종이라고 아주 낭만군주죠. 이분이 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도자기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해서 심지어는 자기 연호를 쓰라고 그거 정화 백차가 있잖아요. 정화는 송나라 휘종이 1100년에서 1125년까지 25년간 재위를 했는데 다섯 개 연호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화입니다. 우리 선화봉사 고려독영 선화도 대관 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연호를 쓴데 이분이 뭐 글문고도 잘 치고 다 잘했지만 정치의 뜻이 없어 자기 아들 흥종한테 물려주고 1년만에 북송이 망했잖아요. 송나라가 북송이 자리를 잡았을 때 북쪽에는 뭐가 있었는가 요 나라 당나라가 907년이 망하면서 요 요는 처음에는 거란입니다. 거란 한 30 몇 년간 하다가 그 다음에 대요로 바꿨어요. 그 다음 또 뭐에요. 서하 서하는 영하회족 자치주. 지금의 인천 우리말로서 하면 은천 그게 서하의 중심 도시입니다. 서하의 첫 번째 왕 이원호는 당나라의 사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나라의 야정군 사령관 북방에 지키라고 보내놨더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시오는 바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나라로 만들어서 서하라고 하나라라 했는데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하라고 이렇게 이름을 사학자들이 바꾼 거에요. 그 다음에 뭐에요. 금나라 1125년에서 1234년까지 완화나 옳다잖아요. 금나라는 흑수말갈족이나 북방에 있는 그런 민족들 바래 유민들이 다 모아가지고 모르지 우리 신라 김씨를 잇는다고 금을 했는지 하여튼 지금의 하을빈 하을빈에서 성룡차를 한 3, 40분 가면 아청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가 그 사람들의 수도 그래서 북송이 망하면서 흠종 이하 휘종, 흠종, 비빈, 처찹들, 신하들 한 3천여명을 다 몰고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다행히 흠종의 사촌동생 조구라는 사람이 휩쓸리지 않고 남아있다가 추대돼서 먼저 하북성 상추에서 대관식을 올렸지만 금나라가 강성은 금나라가 쳐내려오니까 남경으로 갔다가 떠돌이 생활을 한 4, 5년 하다가 결국 뭡니까? 남송은 항주에서 절강성 항주에서 그 당시에는 임안입니다. 거기서 도읍을 정해가지고 1297년까지 한 120여년간 했죠. 그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는 원나라는 1206년에 진기스칸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뒤에 당분간 몽골이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대원이라 해가지고 쿠빌라이 시대 때 아마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순제까지 원이 1368년에 명하고 교체가 됩니다. 명은 저 남방에서 아주 농민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원을 물리치죠. 명은 또 1616년에 누루아찌가 거기 지금 어디냐 하면 요령성 무순이라는데 푸순 거기에 누루아찌 고향이 있어요. 누루아찌하고 홍타이시가 살았던 마을에 내가 가봐서 아주 지세가 좋더라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 팔기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전쟁 연습도 많이 하고 명나라는 만력제부터 시작해 이미 기운이 빠졌거든 오삼례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1616년에 후검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있다가 1644년에 명을 무너뜨리고 청이 저 말로 만주족이 중국 천지를 접수한다고 그래서 1911년까지 손문희가 정상적으로 중화정부를 만들기 이전까지 청이 존속하잖아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왜 이렇게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이야기 역사를 많이 얽고 이렇게 하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이거 안하면 안 돼요 필수적입니다 필수 첫째 중국 역사 둘째 중국 중국 지리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지리문화 그러니까 무슨 무슨 강의를 듣든 책을 보든 자기 나름대로 독섭을 하든 이게 어느 시대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시기가 왔고 우리나라 송나라 때 고래잖아요 응 순화 4년 순화 4년 순화 4년 973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만들었다 청자를 만드는 최길레라는 사람이 고려 태조의 사묘에 이걸 갖다 바친 기록이 있어 신축신물도 있어 그 이완예대 박물관에 있어 그러나 사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빨리 보죠 대충 우리가 10세기에 출발을 보는데 저는 9세기로 보죠 학자들은 인정을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해상왕 장보호가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828년부터 월주요 도움들도 데리고 오고 삼각무역하면서 스타트했지 않았는가 추정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때는 우리가 송나라고 당나라 때는 뭡니까 삼국시대 나중에 600년경에 백제가 망하고 몇 년 뒤에 고구리가 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안동 도워부 당나라에서 만들어냈다가 물리치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신라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 대체로 당나라 때 다 이루어오는 거예요 삼국 중에 백제 고구리가 당나라 초기에 망하고 그 다음에 발해가 흥했다가 또 망하고 발해는 이 나라 때 망했거든요 907년 이후에 물론 당나라가 망하고 나는데 60년 뒤인가 하면 얼마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도자기의 역사를 공부하고 도자기를 공부하는데 아주 기본이 된다 싶어서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장황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집에서도 또 집에서도 수시로 이 역사에 대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때 최소한도 동양상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것이 됐는가 근데 여기에 보면 하상서주 춘추진국시대 진한 이런 시대 때문에 보세요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황하 문명입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문명이 뭡니까 강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북쪽은 황하거든요 저 칭하이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감숙성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인천으로 올라갔고 영하회족 자칭으로 가고 뒷 끝으로 쭉 내려가고 호구폭포 산서성, 섬서성을 가르면서 쭉 내려가고 삼문 옆에서 또 오른쪽으로 낙양 오른쪽으로 개봉 오른쪽으로 허정 오른쪽으로 재남 더 내려가면 뭡니까 바레마이거든요 이렇게 북쪽의 황하 문명이 이렇게 쭉 형성되어 내려오는데 다 걸쳐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북쪽의 대동강을 중심으로 북쪽 문명이 이루어지고 남쪽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물론 사대강이 있긴 하지만 사대강마다 다 나름대로 문물이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보면 다 메소피아 문명, 인디스 문명 다 강출리를 따라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중국이 하화라 하잖아요 하화 자기네들은 하화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고 특히 한나라 당나라는 열린 사회고 세계를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다고 사실은 중국 역사에도 보면 오랑캐들이 오랑캐들이 정권을 잡은 역사가 여기 많아요 5대 10국에 10국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북위도 그렇고 여기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금나라도 그렇고 요나라도 그렇고 다 북쪽 오랑캐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호환의 대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랑캐 호자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족이다 이러잖아요 한족 한나라 이름을 들미면서 우리가 한족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조선을 들미면서 우리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호환의 대립이라고 항상 북쪽 오랑캐하고 황화강 하화문명하고 치열한 경쟁이고 싸움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리장성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왕소군의 스토리도 있고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 동진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다 남쪽입니다 남쪽은 보면 별로 형성된 게 나라가 별로 없죠 그만큼 평화로웠다 이 말이에요 장강은 티벳에서 단고라산 밑에서 6621m 산 아래에서 옹달샘 같은 데도 짤짤짤 내려와가지고 쭉 금사강으로 메리설산으로 오경설산으로 그 다음에 쭉 운남성에 와서 펀지화로 해갖고 북쪽으로는 어? 사천성 쪽으로 오면 노천, 사천, 중경, 장강삼녀 쭉 내려와 뭡니까? 형주, 적변, 그 다음에 요새 코로나 많은 무한, 황석, 파양호, 여산 이래가지고 남경으로 해갖고 저쪽에 강소성으로 해서 저 상해 아빠들은 쭉 한 줄이 빠지고 남쪽으로는 뭡니까? 오진으로, 동양으로 해갖고 쭉 그 전당강 말하자면 저 항주 앞 항주 앞마 앞바다로 빠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듯이 북쪽의 황하 문명을 따라서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남쪽은 뭐에요? 남쪽은 장강 장강은 중국의 11개 성실을 관통하면서 이수로 따지면 16,000리 쯤 됩니다 북쪽의 황하는 9개 성실을 관통하면서 대충 만한 3,4천리 정도로 이어 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 모든 중국의 문화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토기, 도기, 자기를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시발은 강줄기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국의 역사 그 다음에 지리 이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해놓고 우리가 수학 공부의 기초가 뭡니까? 구우담부터 배우잖아요 응? 아주 간단한 구우당이 안되고 되는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지리환경 문화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중국 도자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 수학을 치면 구우당 공부하는가 보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갖고 꼭 독습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지도도 한 장씩 다들 구해가 보시고 항상 수시로 나와놓고 재미삼아 보세요 그리고 또 중국 조선반도 일본 이 3국의 역사연대표 같은 재밌어요 보면서 그 시대에 일어난 것도 보고 이걸 너무 공부라 생각하지 말고 재미로 그렇게 하시면 공부가 즐겁고 재미있게 돼야지 골치 아프게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하도록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무슨 책을 읽어야 밸런치 지금 현재 무슨 책을 읽으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본식을 갖출 수 있을런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 오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